오늘도 일요라이딩, 저는 막말 1%구요, 안녕하세요. 티비입니다. 네요입니다. 고맙습니다. 파파입니다. 살짝 문 닫구요. 네 고맙습니다. 막말 1%구요. 제 막말에 너무 의미는 많이 두지 마세요. 마사토를 이겨라. 그렇습니다. 마사토를 이기고 나무뿌리도 이겨야 되고. 좋아요. 아이구야. 토마스님. 한 번에 성공할거에요. 한 번에 성공한댑니다. 마지막 골 떼. 슛. 땡입니다. 땡입니다.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토마스님 되겠습니다. 울렁증을 극복하신 네오님. 한 번에. 한방인가요? 네 한방입니다. 한방인가요? 살살. 비하 변속. 슛. 땡입니다. 와. 이 코스는 아주 골키퍼가 훌륭해요. 자 우리도 골 때리는 그녀들. 우리도 골 때리는 그녀들이 있어요. 통과했구요. 여기가 까다로워요. 여기가 까다로워요. 살짝 슬립. 이기고. 슬립 이겼어요. 이 코스가 골키퍼가 아주 훌륭한 골키퍼가 있어요. 자 과연 슛. 돌입니다. 아 이거 골키퍼가 좀 빠진거 같은데. 하여튼. 골 때리는 그녀들. 아테나님. 아이씨. 전문용어. 좋아 죽어요. 좋아 죽어요. 과연 골 때리는 그녀들한테 골 한번 때릴 것인가. 네오님. 네오님. 오늘 일찍 조퇴도 하셔야 되는데. 성공해야 돼요. 아까 골키퍼 선방에 맡겼죠. 자 과연 여기까지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자. 슛.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아. 깨지진 않았어요. 자. 말하고 타니까 못 타니까. 혼자 본인이 떠들면서 타요. 자. 이번에는 과연. 어려운 점은 없어요. 골키퍼을 이겨라. 골키퍼을 이겨라. 자. 잘 모르고 갔어요. 자. 슛. 골키퍼입니다. 잘했습니다. 무승부. 페달질 하는 그녀들. 골 때리는. 좋아요. 대나님. 아 많이 들었어요. 좋아요. 잘 들어갔고요. 잘 들어갔어요. 갔어요. 갔어요. 아. 아깝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게 어디입니까. 좋아. 좋아요. 백 땅콩이.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아. 왼쪽을 겨냥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아들한테 깨지는 수가 있어요. 아. 잘 들어갔어요. 좋은 작전. 이렇게 들어가야돼요. 왼쪽으로. 좋아요. 자.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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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코스 살짝. 코스를 아직 여기까지 모르시기 때문에. 네. 나도 들어가면 더 어려워. 고객님. 좋아. 좋아요. 수빈이. 약간 출발시켰어요. 몸이 좀 더 앞으로 더 가야죠. 몸이 좀 더 앞으로 가셔요. 지그시 밟구요 앞으로 더 가야되요 흔들리는거는 턱 집어넣구요 자 여기서는 세게 그렇죠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까지 왔더니 거의 중급 이에요 이제 이 점심 retrieve 제공입니다.单위로 되가 만족해 4 3식이 콥스 2 좋습니다 다윗! 아 아깝습니다. 거의 성공했어요. 잘한다. 보기엔 쉬워 보여도 앞뒤가 같이 걸려요. 살짝 뛰고, 그렇지? 잘한다. 와, 마이너스워. 잘한다. 잘한다. 살짝 뛰고, 어? 뭐야? 뭐야? 어우, 깜짝이야. 와, 빠르다. 배우님. 오? 카메라, 카메라를. 아아... 감성 트레이 아니지? 갚아! 아이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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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필린. 아, 정무가... 좋아요. 자, 호핑! 아이씨. 아이씨. 핸드링 반칭인데, 그냥 끝까지 하는 건 뭡니까? 핸드링 반칭. 아이씨. 아이씨. 아이아오. 아이아오. 그거 잡아줘, 야오. 그걸 잡아 넣는거예요. 아이아오. 얼라타. 아아. 아이아오. 자, 그래도... 아이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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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망했습니다. 아, 그렇죠? 자, 각도 전환. 쪼이 치는거에요? 아 겁나게 있어 보이게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퀄러티가 달라요 지저분한 퀄러티 크게 크게 믿지는 않지만 지저분한 퀄러티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아티나님 많이 늘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넘어갔어요 레오님이 연습할때는 성공을 하셨는데 잘 넘어갔어요 카메라 울렁증이 아직 있긴 있으셔 아 빨리 들었죠 앞바퀴를 빨리 들었어요 아티나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거예요 근데 방향만 약간 왼쪽으로 두 뼘 갔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천천히 예 자 잡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았어요 동작은 좋았어요 형님 왜 그 생각은 못했죠 2단으로 하면 되나 2단으로 하면 되나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토마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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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궁궁 날아다녀요 요거 하나만 넘어서 끝나는게 아니에요 요걸 넘고 나면 이게 같이 걸려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장콩님도 이게 쉬워보여서 계속 들이대는데 아 좋았어요 제일 많이 갔어요 공문 제대로 썼어 과를 고 아 회원님이 연습경기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모든 스포츠가 연습에 성공하면 뭐합니까 본경기에서 성공을 해야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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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아 레오님하고 이제 1대1 나이스 V V 코스입니다 출발하세요 V는 턱라인이에요 빨리 가 레오님 요새 승승장구하시고 계시고요 오 좋아요 한방인가요 마지막 코스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계시는 레오님 되겠습니다 한방에 하면 인간미가 없어보여요 과연 인간미가 아 코스에 대한 예의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잘못 들어왔네요 아테라님 어 좋아요 와 와 와 콩콩 어 좋아요 아 경로이탈 이거 욕심 내볼만해요 이 코스는 이거 욕심 내볼만해요 이 코스는 좋아요 아 욕심 좀 내봐야되는데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아직 아무도 성공 못했어요 따라가 따라가 아 한방울 못넣고 여기를 더 앞에 넘어질거에요 아 좋아요 아 흔들렸는데 아 아 흔들리면 안돼요 아 어필님 잘 들어갔어요 어 좋아요 아 올라갔는데 삑살이 되겠습니다 경로이탈 되겠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다시 타게 되겠습니다 아 토마스님 과학의 힘 과학의 힘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코스 한방 예상합니다 한방 한방 어디로 가요 경로이탈 경로이탈입니다 경로이탈입니다 왜그래요 경로이탈했다고 때려 부십니다 잘 들어갔구요 잘 들어갔구요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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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언니 성공입니다 멋잡으러 멋잡으러 살짝 짜증을 내는 어필님 아 아 아 아 아 오 좋아요 좋아요 저기서 또 경로이탈 되겠습니다 아 아 아 좀 전에 속마음을 들켰죠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저희들이 이제 제 입질 때문에 못 탔다고 해서 조용히 하겠습니다 으이 조용히 좋아요 경로이탈이죠 어 그러나 이제 과학의 힘을 믿어보세요 과학 이바이크 올라갔어요 지저분하게 올라갔어요 지저분하게 땡입니다 많이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갑니다! 좋아요! 이번에 좋아요! 과학은 위대합니다 이제 어필림 마음이 바빠요 잘 들어갔어요 아이고 잘 들어갔는데 마음만 급해요 좋아요 아 좋아요 역시 제가 안 떠드니까 성공을 그냥 깔끔하게 해버리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놈입니다 한마디 했으면 못했어요 맞아요! 한마디 안 하겠습니다 됐어! 됐어! 나이스야! 핵당 쿵님 한건 했습니다 우와 하파님 아들한테 깨지게 생겼어요 지금 클라스 클라스 일단은 깨졌어요 아버님 클라스 아들한테 도전합니다 됐어! 됐어! 가요! 가요! 아 거기서 빠졌어 발이 자 어필님 아 어필님이 간신히 하는 이렇게 어려운 소스를 할당 쿵이 해버렸다는거 아닙니까 파파님 아 이게 왜 이런걸 이게 왜 일입니까 자 자 과연 자 또 실패입니다 아들은 한방에 하고 아빠는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한방에 성공했는데 이번에서 실패하면 3세판 실패에요 저도 이제 처음입니다 처음 도전 편집 안합시다 지금 편집을 안하고 있는데 세번째 도전입니다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 몸이 뒤에 있어요 몸이 뒤에 있어요 몸이 뒤에 있어요 그렇죠 좋아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성공입니다 아 아 좋아요 아 아 아 아 오 많이갔어요 많이 갔어요 점 조금씩 많이가고 있어요 아들만큼 못갔어요 아 많이 좋아졌어요 아 동작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대성공입니다 파파님은 땅콩님보다 멀리 가는 게 지금 목표예요 어 성공입니다 일단 아들로 더 멀리 갔습니다 하하하하하